제 실력 잘 보세요 해서 진짜 잘합니다 잘 봐? 에임이 없어 에임이 넌 이미 죽어 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말도 안돼 commentary 깜짝 놀라지 마세요 Desk 제 진짜 실력은 에란길에서 나옵니다 님들 진짜 이 제민이는 너의 에임에 감동을 했다고 눈이 없어졌네? 제민아 제민아 한번만 더 믿어줘 형 제민아 나 이런 이런 형 아니었잖아 알잖아 제민아 아아 부스 몇 팔 맞춰야 돼? 아아 아아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개악판 쓰러 말래요 저게 무서워요 어어어 M이사가 내 M이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M이사였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